저희 학당은 권전한 투소문화를 권장합니다. 왜냐? 자연의 원리가요. 뇌가 여기 있죠. 여러분, 사지가 어디 가서 고생 겪죠? 여기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 가시 박힌 게 뇌한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가시 박혔어요. 이 주변 애들이 참으래요. 야, 너 그 정도는 참아. 덮고 가려고 그래요. 뇌한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은 됩니다. 박힌 즉시로 합니다. 즉시 청와대가 여기 있거든요. 전두엽이 청와대예요. 여기 바로 보고됩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 바로 진상조사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진상조사, 가시 빼고 다시 발본 세 권, 뿌리 뽑고 다시는 여기서 염증이 안 생기게 약 뿌리고 다 하죠. 이게 정치예요, 원래. 뇌가 우리 몸을 경영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예요. 지금 국민들이요. 한 명이라도 지금 막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빨리 진상조사. 다시 발본 세 권,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게 총력을 동원해서 하는 게 그거 하라고 뇌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사실. 이 세금 내는 게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국민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되게 이상하죠. 똑같습니다. 저희 학당에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투서 문화라는 게 투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이 뇌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당 운영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항상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윤혹식이 도인인데 다 알지 않을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말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제 관점에서밖에 우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끝없이 소통하고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 제가 대통령 되면 저 말당 공무원까지 일단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뭐 청원과 여러 있잖아요. 저는 항상 들을 거고 만약에 공무원은 특히 제가 잡을 겁니다. 저 말당까지 활발한 투서 문화. 걸리면 작살 나는 거죠. 누구 하나한테 갑질을 했다. 그 위는 바로바로 자연인이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바로바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재들 많은데 지금 고인물, 썩은 물들이 막고 있어요. 걸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청소하려면요.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뇌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뇌가 전지전능하지 않는데도 우리 인간사회는 뇌보다 못하죠. 뇌도 찔리면 바로 알아요. 우리는요. 모르면 몰라요. 인의 장막에 쌓여서 모르면 아예 모릅니다. 정확한 관점으로. 그리고 대신에 무고면 무고한 사람이 작살나겠죠. 올바른 사회라면. 가짜 신호들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양심 홍범 14줄 잘 지키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